지금까지 본 액션 블록버스터들에 대한 기억이 다 지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?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액션 아닙니까? 식스 워크라운드 주력분들 어디 계십니까? 식스 워크라운드 주력분들입니다 식스 워크라운드 주력분들입니다 투마루 투마루 아 러브 유 투마루 정말 유니콘으로 나오셨죠? 유니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이언 레이블 진의 두 번째 방문이에요 어떠세요? 좀 달라졌나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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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밝힐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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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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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스 워크라운드 주력분들을 만날 준비 되셨나요? deserve 멜라디 freet 멜라디 좋은乖 Hum 박수만 해요 무난한 블라이언 맞아요 그래서 another way responsible Adding plugs 멜라디는 지금 바쁩니다 더 많이 들기려고 멘카펫 안쪽으로 입장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스트 누굴까요 갱 merged 웃기 전에 대답을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큰 함성 부탁드립니다